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아리다 입니다 레아리다의 게리모드 연타가 있는 PAC로 유리창을 빨리 깨는 도전입니다 총 PAC 4개로 실험할거구요 가장 빠른 PAC가 무엇인지 한번 대결해보는 제 PAC로 제 PAC끼리 대결시켜보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본격 자아갈등 자아비판 그런 비슷한 컨텐츠죠 자 그러면 일단 첫번째 주자 가겠습니다 첫번째 주자 예 쿠조조타로 스타플레티나의 오라오라로 얼마나 빨리 깨는지 한번 봅시다 자 스톱워치 잘 되나 봐야지 준비 정지 오케이 자 그럼 갑니다 준비 시작 야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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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라 빨라 오 야 이분 빠른데 자 11초 쿠조조타로 11초 조타로 피해시는 11초군요 오 야 이거 엄청 빠른데 얘네 자 기록 자 조타로 11초 11.849 자 다음 주자는 디오 하겠습니다 과연 11초에 벽을 깰 수 있을지 근데 조타로 와 어떻게 11초를 자 다음 우리의 디오 원래 밤중에 해야하지만은 이거는 게임이니까 뭐 자 더월드 꺼내주시고 자 갑니다 리셋하고 자 준비 자 준비 시작 야 디오 더월드도 빨라 아 12초 아 12초 32 자 디오 12초 32 327 자 또 다음 주자 또 이자가 있습니다 다음 아직 피해시는 2개나 남아있어요 자 다음 주자 원턴맨의 우리 사이타마 센세 아 얘는 언제 봐도 대머리 대머리가 아주 반짝반짝거려 머리가 반짝반짝거려 머리가 반짝반짝거려 아주 그냥 자 리셋하고 자 연속 보통 퀀치로 유리창 100개를 얼마나 빨리 깨냐 크흠 자 다음 주자 사이타마 자 준비하겠습니다 준비 시 시작 야 이거 야 느린데 야 너도 느린데 야 완전 느린데 야 완전 느린데 야 완전 느려 이거 야 완전 느려 이거 야 완전 느려 이거 아 22초 907 와 의외로 사이타마가 엄청 느리네요 내가 약하게 설정해서 그런가 자 사이타마 22초 907 자 아 아 이거 예상외로 선전하지 못하네요 사이타마 아 이거 참 자 다음 주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자는 프레임 떨어지게 만드는 우리 제노스씨 용량 400키로 넘어가는 400 제노스씨 자 제노스 주자 준비하시고 자 준비 잠깐만요 키확인좀 하고 음 쥐가 멋있는거 모르고 미 시 시작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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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얘 깨지는거 많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야 일단 한번 깨봐 일단 한번 깨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자 야 야 야 니가 깔리면 어떡하냐 아 아 잠깐만 아 아 아 야 깨봐 잘좀 깨봐 하하하 야 야 아 이렇게 시간이 점점 가는데 제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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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노스 약해요 지금 딱 한개 낀거 같은데 잠깐만 야 54 제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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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네 씨 아네 예 제노스 실패 1분 1초 정도에 한 5개 정도 낀거 같아요 하하하하 아 아 아 제노스 이거 다시 해야겠네요 제노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 제노스 다시 해주고요 예 버싱거 블러에 잠깐만 살짝 거시기를 해주겠습니다 데미지 왜 0이 나오나 했네 데미지 500 정도로 설정해주셔 설정하고 자 제노스 아 진짜 아 방심했다가 빵 터졌네 제노스 2차 시기입니다 2차 시기 2차 시기를 준 만큼 기록한 것에 2초 더 추가할 겁니다 아 스쿼드한테서 메시지가 왔네 하이 갑니다 제노스 2차 시기 준비 시작 어 그래 그래 나름 순전하네 사이타운보다 좀 더 빠른건가 야 왜 깨지를 못해 또 잘좀 깨봐 전– 전– 5000 Bacon 아 제노스 언제 깨지니 언제 깨지니 제노스 야야 깔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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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제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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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역시 아무리 아무리 좀 멋있어도 강하고 그래도 역시 제노스는 제노스다 제노스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아직 아직 반 정도 깨졌을 겁니다 아마 제노스 눈물해 제노스 눈물해 제노스 제노스 어 거의 다 깼어 거의 다 깼어 거의 다 깼어 거의 다 깼어 오케이 제노스 1분 20초 제노스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제노스 씨 와 제노스 와 네 제노스 기록 1분 20초 뭐야 갑자기 껌해졌어 진짜 안씁니다 역시 제노스 역시 제노스 스카우터 네 이렇게 최종 기록은 조타로 11초 849 디오 12초 327 사이타마 22초 901 제노스 1분 20초 제노스 9 제노스 1분 20초 아 2번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아휴 역시 명불화전 제노스카우터네요 네 이렇게 어 가장 빠른 어 사람은 제노스 아니 제노스 된다 조타로 제노스의 임팩트가 너무 커가지고 자꾸 제노스만 말한다 조타로가 제일 빠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아우 아 웃겨 죽겄네 제노스 1분 20초 네 네 이번 이번 실험은 여기까지구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댓글창에 제노스 파이팅이라고 한 번만 써주세요 제노스 성능이 역시 역시 제노스카우터 댓글창에 제노스 힘내라 아니면 파이팅 한 번씩 응원의 댓글 한 번씩 써주시길 바랍니다 어 지금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구요 지금까지 레알이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노스 파이팅 제노스 제노스 파이팅 야 모습은 이렇게 간지나는데 임마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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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c